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20학번 한찬희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리액트에서 카카오, 네이버, 구글 3사의 지도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먼저 지도 API의 개념 및 활용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카카오, 네이버, 구글 순서대로 지도 API의 사용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직접 코딩을 해 간단 예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아래에 첨부한 링크를 참고하여 리액트를 먼저 설치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도 API의 개념에 대해 소개해드리며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지도 API는 웹사이트나 앱 등에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API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은 지도 API로는 카카오 지도 API, 네이버 지도 API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구글 지도 API와 바이두 지도 API가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음으로 지도 API의 활용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의 활용 사례로는 왼쪽 이미지와 같이 프랜차이즈 사이트에서 가맹점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사례나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병원 사이트에서 병원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앱에서 활용된 사례로는 왼쪽 이미지와 같이 배달 어플에서 음식점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사례나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중고 거래 어플에서 고객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웹사이트나 앱에서 지도 API를 사용할 경우 텍스트로 된 주소나 고정된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는 것보다 유동적이고 보기 쉽게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 지도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API를 사용하기 앞서 카카오 지도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에서 앱퀴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앱퀴를 받기 위해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뒤 내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셨다면 해당 부분에서 어플리케이션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그 후 원하시는 앱 이름과 사업자명을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저장하시면 다음과 같이 앱이 하나 생성됩니다. 해당 앱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 후 왼쪽 툴바에서 플랫폼을 클릭하고 웹 플랫폼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웹 플랫폼 등록에 대해 사이트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액트를 사용하여 예제를 만들 것이므로 해당 웹 링크를 등록했습니다. 이제 앱퀴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리액트 구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앱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앱을 생성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도를 그리는 자바스크립트 API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위 이미지의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앞서 구한 앱키를 넣어 카카오의 자바스크립트 API를 불러오는 코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인덱스.html 파일의 헤드 부분에 해당 코드를 넣어 리액트 앱이 카카오로부터 지도 API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앱.js 파일로 넘어가 기존 내용을 지우고 유지 이펙트를 선언해 줍니다. 이는 지도 API를 렌더링하기 위한 기본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명령어들을 입력하여 카카오 변수의 카카오 지도 API를 받아오도록 하고 카카오 맵을 로드한 뒤 빈 공간의 명령어가 실행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명령어들을 입력하여 지도 변수를 형성합니다. 빨간 구역 내에서 첫 번째 명령어는 지도를 담아줄 변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지도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하여 변수에 담아준 것입니다.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의 명령어는 지도의 특징을 담는 변수에 대한 것으로 앞서 선언한 로케이션 값과 지도의 축적을 의미하는 레벨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명령어는 앞서 선언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지도 변수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제 앞서 생성한 지도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해당 명령어를 입력하여 맵 변수를 너비 700px, 높이 700px의 가운데 정렬로 출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원하는 위치에 대한 지도가 성공적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이제 지도 위에 마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커의 위치를 앞서 지도를 제작할 때 만들었던 것과 같이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맵.마커를 사용해 마커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커 변수의 샌맵 함수를 사용해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지도에 마커를 추가합니다. 이를 출력하면 다음과 같이 지도 위에 마커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위에 마커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앞서 마커를 제작한 방법과 동일한 구조로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를 출력하면 다음과 같이 마커가 두 개인 것도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카카오 지도 API가 앞선 코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카카오 지도 API 실습은 마치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지도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API를 사용하기 앞서 네이버 지도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받기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뒤 이용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이용 신청하기를 누르셨다면 해당 부분에서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 후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다음으로 웹 다이나믹 맵에 체크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 URL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리액트를 사용하여 예제를 만들 것이므로 해당 웹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이후 어플리케이션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얻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얻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의 인증번호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해당 창이 뜨며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등록과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리액트 구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앱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앱을 생성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도를 그리는 자바스크립트 API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위 이미지에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앞서 구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넣어 네이버의 자바스크립트 API를 불러오는 코드를 완성합니다. 현재 네이버 지도 API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ncp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코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덱스 html 파일의 헤드 부분에 앞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 리액트 앱이 네이버로부터 지도 API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앱.js 파일로 넘어가 기존 내용을 지우고 유즈 이펙트를 선언해 줍니다. 이는 지도 API를 렌더링하기 위한 기본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코드를 입력하여 네이버 변수의 네이버 지도 API를 받아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코드들을 입력하여 지도 변수를 형성합니다. 네 번째 줄의 코드는 지도를 담아줄 변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코드는 지도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하여 변수에 담아준 것입니다. 열 번째에서 열 세 번째까지의 코드는 지도의 특징을 담는 변수에 대한 것으로 앞서 선언한 로케이션 값과 지도의 축적을 의미하는 줌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네 번째 명령어는 앞서 선언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지도 변수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제 앞서 생성한 지도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입력하여 맵을 담고 있는 맵 컨테이너를 너비 700 픽셀, 높이 700 픽셀의 가운데 정렬로 출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아주대학교에 대한 지도가 성공적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이제 지도 위에 마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커의 위치를 앞서 지도를 제작할 때의 위치에 대한 변수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네이버.맵스.마커를 사용해 마커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네이버 마커의 함수 안에 마커 위치에 대한 변수와 해당 마커가 있어야 할 맵 변수를 넣어줍니다. 이를 출력하면 다음과 같이 지도 위에 마커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위에 마커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앞서 마커를 제작한 방법과 동일한 구조로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를 출력하면 다음과 같이 마커가 두 개인 것도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네이버 지도 API가 앞선 코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API의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글 지도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지도 API를 사용하기 앞서 구글 지도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API 키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PI 키를 받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뒤 왼쪽 삼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API 및 서비스를 클릭하여 열고 라이브러리를 다시 클릭합니다. 라이브러리 검색창에 맵스 자바스크립트 API를 검색하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빨간 박스로 표시된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부분의 텍스트가 사용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다시 삼성 버튼을 클릭하여 API 및 서비스의 사용자 인증 정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를 클릭하고 API 키를 클릭하여 API 키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우측에 3개의 점을 클릭하고 API 키 수정을 클릭합니다. 해당 부분에서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어플리케이션 제한 사항을 HTTP 리퍼러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아래 웹사이트 제한 사항 부분에서 구글 지도 API를 사용할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줍니다.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키 표시 버튼을 클릭해 API 키를 얻습니다. 이제 API 키를 성공적으로 얻었으니 리액트 구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앱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앱을 생성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도를 그리는 자바스크립트 API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위 이미지의 코드를 앞서 구한 API 키를 넣어서 구글의 자바스크립트 API를 불러오는 코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구글 지도 API의 경우 앞선 카카오나 네이버 지도 API와 같이 인덱스 HTML의 헤드 부분에 앞서 준비한 코드를 넣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나는 원인은 인인 맵이 선언되지 않은 채로 스크립트가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앱.js에 해당 코드들을 입력해 에러가 나지 않으면서도 구글 지도 API를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코드들을 입력하여 구글 변수의 구글 지도 API를 받아오도록 하고 맵 컨테이너 변수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코드들을 입력하여 지도 변수를 형성합니다. 먼저 로케이션을 통해 지도가 가리키고자 하는 위치를 설정하고 맵을 통해 앞선 정보로 지도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생성한 지도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입력하여 맵 변수를 높이 700px, 높이 700px의 가운데 정렬로 출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아주대학교에 대한 지도가 성공적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이제 지도 위에 마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커의 위치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구글.맵스.마커를 사용해 마커를 생성합니다. 이를 출력하면 다음과 같이 지도 위에 마커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위에 마커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앞서 마커를 제작한 방법과 동일한 구조로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를 출력하면 다음과 같이 마커가 두 개인 것도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구글 지도 API가 앞선 코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글 지도 API 실습을 마치며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